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성인 독서 동아리 한책 아고라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지역 주민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도서관 내에서 운영됩니다. 6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간 전문강사의 코칭이 진행되며 7월부터는 매월 둘째, 넷째 주 수요일에 동아리 자체 토론 시간을 갖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31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접수하면 됩니다.